오늘 같은 이런 검은 토끼날에는 숫자의 그 기운이 또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풍수적으로 또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에 그 숫자 5가 들어있다면 또 이런 날 큰 그 돈복 터지는 그 행운의 암수가 되어줍니다. 이때 그 숫자 5는 그 중앙을 상징을 합니다. 균형과 안정을 상징을 합니다. 재물의 균형을 의미합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청룡의 해 그 날에서 이렇게 검은 토끼날이 오게 되면 토끼날의 그 기운은 또 물과 그 직접 연결이 되죠. 물이 모든 것을 그 유연하게 또 연결하는 그런 특성처럼 이때 그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에 그 숫자 5가 들어있다면 돈이 그 안정적으로 또 흐르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. 전화번호에 그 5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 돈복이 균형있게 또 들어올 수 있는 또 안정적인 그 재물운이 또 크게 그 터질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에 그 숫자 7이 들어있다면 이런 경우 또 행운의 그 연관성이 또 높아집니다. 검은 토끼날과 이 7자의 만남은 매우 그 강력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. 이때 그 7은 그 변화와 그 전환의 그 숫자가 됩니다. 물의 흐름과 또 맞물리면서 그 새로운 재물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에 또 7자가 들어있는 분들은 오늘 같은 이런 검은 토끼날의 재정적인 분야에서 큰 그 행운이 갑작스럽게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암시를 또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. 통수적으로 그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그 재수있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. 또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에 그 숫자 9가 들어있다면 오늘 같은 이런 검은 토끼날에는 매우 그 강력한 그 재물운을 또 보여줍니다. 검은 토끼날에 그래서 전화번호에 이 숫자 9자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날을 재물운이 그 완성되는 날로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숫자 9는 특히 그 금전적 기운이 그 완전히 그 차오르는 그런 숫자를 의미합니다. 이런 그 검은 토끼날에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결과를 또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재정적인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 완전한 그 시기를 그 상징을 합니다. 전화번호 속 9자가 또 이런 완성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검은 토끼날에 그 전화번호에 5자 7자 9자 이런 그 숫자가 들어있다면 이런 경우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재물에 행운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. 돈복 터지는 그 강력한 그 신호인샘이죠.